문경 레저타운이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. 레저타운의 주력시설인 골프장 입장객이 6천 명 늘어나고 세계 군인체육대회 개최로 리조트 가동률도 63%까지 올라 문경 레저타운은 지난해 101억 원의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그동안 적자에서 벗어나 8억 원의 영업 흑자도 냈습니다. 문경 레저타운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문경시와 광해관리공단, 강원랜드 등이 공동출자로 설립했습니다.